보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깜깜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보금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금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보금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10과 슝슝 날아라 보금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보금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보아요 그리고 보금이 필요한 곳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다짐해봐요 자 그럼 슝슝 날아라 보금 비행기 만들러 출발 자 그럼 슝슝 날아라 보금이 필요한 곳에서 날려보아요 아하하 아나바이브 성경공부 시간 그 밖에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오감활동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 비행기 몸체를 반으로 접고 붙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에 큰 날개와 작은 날개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비행기 몸체에 끼워줍니다 세 번째 비행기에 스티커를 붙인 후 슝슝 날아라 보금 비행기 노래를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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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